사진 구대현 기자 대연 인사이트 최혜리 기자 배우 조병규가 나 혼자 산다에 뜬다. 이에 MBC 나 혼자 산다 측 관계자는 조병규가 나 혼자 산다 출연을 확정 짓고 촬영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직 촬영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촬영 일자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다. 조병규는 지난 2월 종영된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식구하고 반항기 넘치는 차기준 역을 맡아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였다. 인스타그램 기케이 아터 드라마가 끝난 이후 그는 TV인 드라마 사이코메트리의 그 녀석 아스달 연대기 영화 우상 등에서 연기를 펼치며 대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카이 캐슬에 함께 출연한 배우 김보라와 연인 관계로 발전, 공식적으로 열애의 사실을 인정해 주목을 받았다. 앞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침없는 입담을 뽐내기도 했던 조병규가 나 혼자 산다에 사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인다. 한편 MBC의 나 혼자 산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